복투 서른일곱 이동 중 그는 오토바이를 타요 그는 자전거를 타요 그는 자전거를 타요 그는 걸어가요 그는 배를 타고 가요 그는 보트를 타고 가요 그는 수영을 해요 여기는 위험해요 혼자 히치하이킹하는 것은 위험해요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은 위험해요 우리는 운전하다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운전하다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여기 어디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어요 스키 타요 스키 타요 스키 리프트 타고 꼭대기까지 가요 스키 리프트 타고 꼭대기까지 가요 여기서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